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이명웅의 팬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기분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KBS가 송년특집으로 이명웅의 TV 단독쇼를 방송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명웅의 단독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 추석에 나훈아의 단독쇼 그리고 이번 추석에 심수봉의 단독쇼를 개최했던 KBS가 이명웅과 함께 위어 히어로 이명웅을 송년특집으로 12월 말에 방송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통화의 보도인데요. KBS가 이명웅의 단독쇼를 12월에 독점 공개 방송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스타 뉴스의 보도인데요. 이명웅이 KBS와 단독쇼를 하는데 제목은 위어 히어로 이명웅 12월 말 방송한다 라고 하는 공식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오늘입니다.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는 취지로 단독쇼를 방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목은 위어 히어로 이명웅이고요. 올 연말 12월 말에 송년특집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단독쇼와 관련해서 이명웅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BS는 전국 어디에서나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방송사이고 또 본인이 가수 생활을 KBS에서 시작한 만큼 이번 위어 히어로 이명웅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명웅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당 KBS입니다. 아침마당 전 꿈의 무대에서 5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BS와 이명웅은 인연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스터트롯의 경연 이전에 이명웅이 존재하고 이명웅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KBS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을 키워줬던 KBS와 손을 잡고 이렇게 단독쇼를 하기로 해서 이 단독쇼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웅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단독 공연을 통해서 2021년 올해입니다. 수고한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영웅으로 그리고 크고 작은 영웅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연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의 경연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에 TV 조선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예능도 하고 그리고 무대도 꾸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지난해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 그리고 올 추석에 심수봉의 단독 콘서트를 해온 KBS의 노하우와 이명웅의 대세적 스타성이 어우러져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무대 정말 웅장한 무대가 예상되고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무대가 꾸며질지 많은 팬들 그리고 시청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명웅의 단독 쇼입니다. 이명웅 최근에 KBS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엄청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 그리고 본인의 경연 이후의 신곡인 이제 나만 믿어요 히어로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등 본인의 노래와 그동안에 불렀던 여러가지 무대 영상을 섞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무대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게 KBS의 입장이에요. KBS는 TV조선과 좀 다른 입장입니다. 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는 KBS이기 때문에 이 제작진들이 이명웅의 무대를 또 어떻게 꾸밀지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모양새와 어떤 웅장함으로 만들어낼지 하는 것도 팬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대가 되는 기대를 모을 수 있는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명웅은 TV조선과의 계약 종료 이후에 다른 트롯맨들과 달리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정규 앨범 준비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이나 일체의 어떤 무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TMA 시상식에 출연한 적이 있고요. 참여한 적이 있고 앞으로 AAA 시상식의 출연키로 결정한 것 외에 일체해진 방송활동을 자제하고 있어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언제 이명웅이 나오느냐 이런데 이명웅이 12월 말에 KBS와 손을 잡고 송년특집으로 TV 단독쇼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명웅이 준비하고 있는 정규 앨범이 이명웅의 이 콘서트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그 정규 앨범에 들어갈 수 있는 일부가 또 발표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정규 앨범은 발표 이후에 무대 방송이나 무대 활동을 하는 게 보통의 방식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이게 방송이 되면 이명웅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신곡도 이 무대에서 선보일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나훈아 콘서트 같은 경우는 나훈아가 아홉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 이후에 추석 특집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아홉 개의 노래를 신곡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명웅도 신곡 정규 앨범 준비를 좀 앞당긴다면 이 송년 특집에서 정규 앨범의 신곡도 선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측입니다. 예상을 해보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신곡도 좀 알리고 무대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규 앨범의 신곡도 이 송년 특집에서 이명웅의 단독 TV쇼에서 반영이 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이런 이명웅 팬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식인 KBS의 송년 특집 이명웅의 단독쇼 We are here 로 이명웅을 12월 말 송년 특집으로 방송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세 어부 대세 가수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결과다. 많은 지상파들이 이명웅과 단독쇼를 하려고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KBS와 손을 잡고 송년 특집으로 단독쇼를 방송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